최고로 시청률! 다 쳐야 돼. 우지야. 우지야 멋있다. 우지야 멋있어. 우지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많냐. 아, 나 미치겠네. 근데 이건 뭐냐고, 이거. 오늘 이거 입고 뭘 하나 봐. 미주하고 진주하고 다 이거구나.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베스트로 형 맞췄단 말이야, 이걸로. 아, 이거, 이거. 나른 게임. 나 이러고 좋아하지. 어, 지금 9시만 넘었어요, 이제. 어? 자, 이제부터 지각이에요. 세 분이 이미 의상 고르셨으니까 지각하신 세 분 의상 골라주세요. 사실 우지야 이거 하나만 입히려고 했는데. 우지야 이거 하나. 우지야 이거. 우지야 이거. 우지야 이거. 우지야 이거 좋아, 고프코 좋아하니까. 이거 딱이래. 우지야 이거. 어, 뭐 입힐 것도 없어. 어, 우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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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멋지게 하고 왔다. 늦었네, 늦었네. 야, 오늘 패션 진짜 예쁘다. 일단. 너 오늘 예쁜데 안 됐다. 어. 늦었어요. 오늘의 의상입니다. 한번 찍어주시고. 진짜 예쁘다, 오늘. 어, 제가 약간 키 써서 시키 입었네, 오늘. 애프터. 너 고프코 좋아하니까 우리가 입을 때. 근데 뭐 하나 입을 때. 너 고프코 좋아하니까. 너 근데 고프코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아예 입고 와. 그래야 애들도 와. 맞아, 맞아. 아, 거짓말. 아, 진짜야. 자, 입고 와. 야, 이거 입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형. 우리끼리 저기 어디 가평 저기 펜션 잡고 놀러가면 입. 야, 입지. 아, 말도 안 돼서 하지 마. 빨리 입고 와. 어? 말도 안 돼서 하지 마. 40살이다, 이제. 아, 힘이 없어. 진짜 빨리 입고 와. 야, 너 이럴 때는. 야, 너 이럴 때는. 야, 너 이럴 때는 40살이라고 그래. 야, 너 이럴 때는 40살이라고 그래. 야, 너 이럴 때는 40살이라고 그래. 아, 빨리. 빨리 입어, 빨리 입어. 야, 가, 가. 우리 빨리 가서 입어. 우리 진짜 파이팅. 처음은 쓰지 마. 아니, 왜 벌칙자도 할 때 잡고 있어. 이거 진주 거란 말이야. 어? 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일단 붙이시고. 빨리 가고 붙이세요. 일단 붙이시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의상 예쁘게 입고 왔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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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주는 오늘도 듣는다. 나 이러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진주 맨날로 줘요. 야, 너 멋있어서 안 되겠다. 아니, 안 될 것 같아. 다시 치솟아. 야, 근데 이거 뭐야. 아니, 너 멋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어? 오빠도 예쁜 거 입었네? 미주. 야, 나는 내 거야. 야, 이거 애X야. 오빠도 입은 거야? 오빠도 입은 거야? 걸칫복 아니야? 이게 왜 걸칫복이야. 나 비슷해서. 오빠 걸칫복 아니야? 이거 되게 세련된 거야, 뭐. 오빠 걸칫복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걸칫복으로. 이게 걸칫복. 약간 그럴듯하네, 갑자기 또 보니까. 형, 이거 안 돼.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한 필이 아니야. 야, 너 이걸로 해. 안 돼, 안 돼. 이거 해. 우재형도 지금 일어났거든. 아, 지금 일어났어? 1층 가면 돼. 갔다 와, 갔다 와.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와, 나 오늘 옷 진짜 예쁘게. 아, 좋아해. 야, 우재 왔다, 우재. 와, 미지했다, 우재다. 와, 나 오늘 옷 진짜 예쁘게. 최고다, 시청률. 다 쳐야 돼. 야, 근데. 우재야. 우재야 멋있다. 우재야 멋있어. 우재야. 어떻게 이렇게 맞냐. 와, 나 미친. 와, 나 미친. 어떻게 되냐면. 야, 우재야 너 이렇게 하면 멋있다 근데 봐봐. 아니, 형. 아, 멋있게 해볼게. 내가 여기 봐봐. 아니, 반대로 지금 서투를 하지 마. 아니,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아니면 이걸 반대로 여기 어깨에다 하면 되잖아. 오오. 이거 좀 내려봐. 한쪽만 하면 다 됐어. 아니, 한쪽만. 아, 두쪽 해야 멋있네. 야, 야, 이거. 이거 진짜 괜찮다. 야, 어깨. 이거 무게 하는 건데 어깨에 어깨 대는 거잖아. 이거는 진짜 너. 진짜 괜찮다. 이거 히트다, 히트. 근데 형. 이거는 히트야. 형 진짜 세고. 이건 진짜 멋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멋있어서 안 되겠는데.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이렇게 덥구나. 진짜 덥다. 그늘로 오세요, 그늘로. 그늘로 오세요, 그늘로. 아이고, 진주 큰일 아이고. 진주 진짜 늦었다. 빨리 붙여, 박진주 빨리 붙여. 박진주 빨리 붙이고. 안 돼, 안 돼, 잠깐만. 아, 안 돼. 빨리 붙여, 빨리 붙여, 빨리 붙여. 빨리 자랑할 거 있으면 빨리 지금 자랑해. 빨리 형, 잠깐만. 재석이 형. 너무 불고평한 것 같은데요? 왜, 왜, 왜. 아니, 온 순서대로 좀 심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미안하다. 왜 내가 제일 심해? 진주 미주한테 잘 줄 수는 없잖아. 해야지, 해야지. 갈아입고 와서 하세요, 갈아입고 와서 하세요. 오빠도 갈아입은 거예요? 하영, 하영 갈아입었잖아. 응. 빨리 갔다 와, 갔다 와. 야, 이걸 갈아입었다고 하면 어떡해. 근데 뭔지 알아? 우리 딸리스는 뭐가 되고. 진주 한마디 하고 한 번 받아들였어. 야, 나는 분명히 전화해줬다. 빨리 갈아입고 와. 이게 꿀찌고. 빨리 갈아입고 오면 돼. 야, 나 지금 토시오인 줄 알았어. 나 지금 깜짝이야, 토시오. 야, 너 토시오인 줄 알았어, 나 지금. 야, 근데 너무 덥다. 아, 이럴 거면 머리 왜 하고 온 거야, 지금. 야, 토시오, 얘 토시오야. 야, 토시오. 너 토시오, 너. 토시오 많이 컸네. 아, 박진주 빨리 하라고. 아, 왜 저래 진짜. 너 입고 온 거 안 입으면 나 좀 입어도 되니? 그거 맘에 들었어. 아, 그거 형이 왜 입냐고. 왔다, 왔다, 왔다. 어, 이제야 좀.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근데 토시오 콜라가 안 맞어. 엄마, 너 먹었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잘 먹었어. 별모야. 딱이다. 어떡해. 저, 숄 하나만 주세요. 어떤 거요? 숄. 숄? 야, 토시오. 어, 괜찮구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야, 그리고 무제 이제 저 정도 입었으면 저거 해줘. 네. 그래, 그래, 그래. 해주는 게 저거야. 괜찮다, 오빠. 저건 괜찮잖아. 그래, 그래. 이거 숲 한 건데. 이거 어깨, 어깨. 아, 무제. 무제 너무 좋다. 야. 야, 훨씬 낫다. 훨씬, 훨씬. 딱 일하는 사람 같고. 야. 야, 멋있다. 저거 혹시 그거 됩니까? 뭐? 제가 일찍 왔지만 저 입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아, 저 입고 싶어요. 사실 욕심 나요. 정말 안 돼. 오, 좋다, 잘 입고 싶어 봐. 어깨, 어떡해. 야, 저 등뼈 봐, 등뼈 봐. 난 이거 입으니까 좀 괜찮으셨으면 좋았대. 오빠가 근데 진짜 어떡해. 오빠 조금만.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결을 어떡하지? 야, 너 제모 좀 해야겠다. 아니, 내가 이럴 일이 없으니까. 왔다, 왔다, 왔다. 왔어? 모자 써야지, 모자 써야지. 야, 야. 그거 갔어요. 아, 우주 오빠 처음인데. 아, 이거 부러워. 아, 우주 오빠. 근데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야, 근데. 야. 아니, 1분 늦은 사람이랑. 20분, 30분씩 늦은 사람이랑. 격차가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저 진짜 오랜만에 일찍 와주길 바래를 갑작스럽게 했는데. 야, 하하가. 잠시만요. 오빠. 오빠 약간 연락받은 거 같은데? 제가 하하 형. 하하 형 그래도 지금 2년째 보고 있잖아요. 그 연기를 되게 잘해요, 저 사람이. 어. 그래서 이 판을 짠 걸로 의심하는 거예요? 났어? 절대로. 내 생각도 그래, 나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네. 뭐예요? 성실. 저것까지 짠 거라고. 저것까지 짠 거라고. 저것까지 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게 있다면 그건 열정이라는 이름일 거예요. 아, 진짜. 성실, 열정, 열정. 진짜 저걸 보기 싫다. 심장에 부인할 정도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아는 게 일찍.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 왜 일찍 왔어? 성실이 날 끼웠어요. 야,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로 아무 할 말도 없는 건 진조였지. 아니, 오늘 아침에 바지가 커서 이렇게 실로 꿰매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꿰매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진조야, 마무리 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조금만. 얘는, 내가 진조야 얘기하지만 얘는 버라이틀 잘못 배웠어. 파이킹만 있어, 파이킹만. 얘는 뭐 이 서사가 없어요. 뭔지 알아요? 5분 순상만 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맞지. 얘는 약간 쇼펌 같은 애. 아, 맞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맞아. 이거 쇼펌 잘해. 얘는 쇼펌이야, 쇼펌. 쇼펌 구독자 500만. 쇼펌이요. 와, 진짜? 쇼펌 구독자 500만. 앞으로 이경이는 쇼펌 같은 친구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쇼펌이요. 빌드업이 없어. 그냥 바로 데려. 얘가 빌드업이 없어. 진혜, 진혜 빨리 좀. 여기서. 좋아, 좋아. 조금 이따 점심때 저 무재께들어. 그래, 우리 함을 해주지 마. 거북선 좀 뜯어내자. 왜? 뭘 뜯어요? 여기 보발도 살고. 보발도 살고. 보복선도 살고. 태형 방문 아니야? 상대도 있다고. 태형 방문. 야, 근데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처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더워요. 땀 때문에 지금. 너무 덥다. 어떻게 여기 덥지? 오늘 뭐해요? 여름이 가기 전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여름 휴가. 어머!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잖아. 저희는 노는 거예요, 저희끼리.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카메라가 진짜 카메라 없을 때 더 재밌는데. 카메라 있을 때 더 재밌게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카메라 있을 때 재밌는 연습을 좀 해야 되네. 아차차. 네가. 아차차. 아차차. 옛날에 나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했던 건데. 아차차. 아차차. 걸리적거리게. 시간이 무슨 느낌이야. 아니야. 야, 그리고 이형아. 네? 너보다 형인데. 맨 이렇게 가장자리 나야겠니? 아니, 내가 미쳐가. 너 어떻게 하잖아? 왜 안 들어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빠 가운데로 와. 시청률 견인차야 너. 오빠 너무 예뻐. 존재가 예쁘잖아. 야, 우자. 진짜 근데 찰떡이. 잘 어울린다. 저희 이제 버스 타고 가시면 되는데. 네. 출발하기 전에 기념으로 단체 사진 하나만 찍고 갈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안 찍던 걸 왜. 아니, 안 찍던. 야, 단체 사진은 우리가 찍은 적이 있냐? 늘, 늘 형이 찍었어요. 오빠, 이렇게 위로 올려서 찍어줘야 나. 위에서 찍은 거 좋아하니까? 오빠, 이렇게 가려줄게. 아니, 위에서 찍어줘. 위에서. 야, 야, 야. 에이. 예쁘잖아. 이거 샷이 안 예쁘잖아. 임치. 하하. 오케이, 레츠고. 고마워. 오케이. 진짜 넓다, 오늘. 와. 아니, 안 치던 걸 왜 치냐고. 안 치던 걸 왜 치냐고 오늘 갑자기. 끝을 한 번 쳐주세요. 끝을 치겠습니다. 머리 위로 쳐주세요,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됐죠? 쳤죠? 네. 어떡해. 비닐 diplomas bolag 원 Draper 원 injuries 원 hj 원ola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